엔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첫 만남인데 여러분 오늘 사실 사파리를 가고 싶었어 사파리 차 타고 가는 거 있잖아 그거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풀로 차 있더라고 뭘 사파리를 이렇게 많이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지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크라이나 출신이라서 가족들은 괜찮으신지 너의 삶은 요즘 어떤지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변했다 네 친구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여러분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여가지고 통금도 있었었던 때였던 거 같거든요 10시인가 이후에 못 돌아다녀 그 전에 막 오토바이 타고 갔던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그때 막 레스토랑도 거의 문 닫고 그래서 맛있는 걸 못 사줬어요 얘가 좋아하는 게 초밥이야 초밥도 진짜 싼 초밥 있지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내가 돈도 없었어 빚도 많았을 때고 그래서 막 많이 못 해줬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그래도 여유가 생겼잖아요 성장했잖아 오늘 에나가 좋아하는 스시 그것도 오마카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에나 만들어 에나야 기다려 오빠가 갈게 3년 반 만에 그래도 다행이다 성장에서 와서 그때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눈부신 성장이잖아요 영어가 성장하는데 귀가 트이는데 에나의 목도 굉장히 컸어요 에나는 진짜 완전 그냥 네이티브처럼 말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노력했어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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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여러분 에나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디가 오다가 넘어졌습니까 어 에엠 저의 큰 고양이가 어 네 여기 앉아 우리 아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 주세요. 오클라이나 출신 에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나 안녕! 자, 3년 반 전에 파타야에서 처음 만났었고 그때 진짜 코로나가 엄청 심했을 시기에 진짜 방송도 힘들고 그랬을 때 그리고 진짜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었고 너무 힘든 시절 에나를 만났었습니다. 일단 손 좀 잡으면서 할게요. 그럼 어떻게 지냐나요? 제가 타이land에 두 년 전에 왔어요. 어디에 왔는데? 이곳에서 타이land에 오신 건가요? 타이land에 오신 프랑스에 오신 프랑스에 오신데요. 아, 이케 한국인에서? 저는 탈락주에 오신 프랑스에 오신 plaisir. 아, 진짜? which is it? 이승 kurva? Blood? Antalya. Antalya. I was there in what time. I would like to be back in Thailand, this place. 그래서 여기가 오신 분하우신 분은요? 네, 제가 방금에 이동한거에요 그래서, 너는 항상 사귀를 원하자? 으어... 내가 볼 수 있을까? 너는 그렇게 사귀고 싶어? 네, 그 첫 번째 방금에 여긴 학생이었는데 내가 있었을 때, 사실 내가 집에서 안 돌아가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내가 내 집에서 돌아가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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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바라보니까, 네, 그냥 타일랜드에 가르쳐요 왜 여기 방콕을 걸어갔어? 이게 큰 도구 너무 편안해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아주 편안한 삶은 것 같아요 무엇을 도와주시나요? 공간에 일하는 것 같아요 공간에 일하는 것 같아요 공간에 일하는 것 같아요 공간에 일하는 것 같아요 자퇴근 근무를 하는구나 어떤가요? 디지털 art 디지털 art 디자인 아.. 아오.. 아.. 아.. 꽤 좋아요 음.. 아오.. 연습생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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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네 뭐 만족하는것 같아요 직업에 또 아.. 저도 안심이 좀 됩니다 아, 맞다 오버전 죄송해요 잊지 도움만두 유지수 넌 뜨거워 뜨거워 네, 그리고 밖에서 캡티노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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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아빠다 뜨거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울 치열을 한다고? 장난하나 아이고, 하여튼 너무 오랜만에 왔어, 너무 반가워요 땡큐 진짜 리얼리 굿듯이 음, 진짜 즐거워 또, 하여튼 너무 즐거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하시는거에요 너무 많이 하시는거에요 너무 많이 하시는거에요 너무 많이 하시는거에요 근데 아마 많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원님과 함께 전화하거나аствvatar. 아니, 아무튼. 마치 굉장히 많다. 제일 많은 tends, 나는 그냥 귀찮아. 아니면 출연을 하고, 내 변이가, 주말이나 회원님, 주의회가, 그래서, 나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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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귀찮아. 나는 귀찮아. 아, 나는 귀찮아. 네, 지금 바로 귀찮아. 네? 만약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죠 근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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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출고 싶어요 근데 저는 차투짝 마켓에 가 차투짝 마켓 3년 반 동안 남자친구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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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넘어?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여러분 그거 약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하는 거 있잖아 그거야 피어싱 아니요 여기 여기 한 번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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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내 친구 중에 여러분 타투가 제일 많아 그래서 지금? 지금? 아니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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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를 더 했어? 오 마이 갓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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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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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있었어 또 어디? 그 소녀가 약간 여기? 여기 생명래! 여기 생명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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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너는 탑북 에디션을 해야 해? 네 너 디자인? 네, 내 자신의 성향이 걔는 디자인이야 얘가 디자인이야? 얘가 이거 디자인해 오오메오메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의 친구가 맞죠? 그래서 질문이 궁금해 네 질문이 궁금해 여기만 있어? 아 여기만 있어? 하지마 진짜 아니 그래도 친구들 57. 5 3 7 7 8 9 9 10 10 11 12 12 13 15 아 맞네 맞네 여기에 타투가 없네 3년 만전해져 어리다 아 이 사진 좋아 이 사진 좋아 3년 반전입니다 3년 반전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 오늘 진짜 편의점 요런거 봐 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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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클로스 프렌드에요 아니야? 푸켓 푸켓은 아주 아름다워 아 푸켓은 좋지 근데 저는 그곳에 갔을 때 저는 한국인의 chat에 앉아있고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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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문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관계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역에 뵐고 싶어요. 여기가 뵐고 싶어요. 아마 아무도 없어서 뵐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뵐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나라에서 뵐고 싶어요. 그럼 네. 그러면... 그대는 승리가 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 어떤 가족이 있나요? 지금 어머니와 어르신이 왔어요 지금요? 지금요? 지금요 제가 보내요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5일 뒤에 다시 돌아가고 Ukraine 그래서 제가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아직은 위험한 곳은? 네 곳곳에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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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기가 우리의 현실이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요 과거에 당연히 힘들었겠지 근데 지금 괜찮아 보이니까 너무 다행이야 고맙네 잘 지내줘서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3년 반 동안 나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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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 진짜 쥐네 아 여러분 진짜 쥐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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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면 무슨 동물이 생각납니까? 하하하하 동물도 애호가니까 아이가? 아이가 잘 모르겠지 타이거 타이거 아니 아니 크로코다일 카멜 알파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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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사랑 싸우는 애잖아 여러분 벌꽀 오소리 아 벌꽀 오소리네 벌꽀 오소리네 ienie 할로윗 saying 벌귀 출발 오마칸 탑3 안에 들걸? 자 여러분 이제 오마칸에 가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상차림 어떤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1 출발 얘는 진짜 옷은 잘 입어 얘가 어? 여기야? 이거? 아 여기구나 바로 옆에 진짜 바로 옆에 였네 지대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오마칸에 이렇게 해주실 이야 저거 와사비 저거 이게 진짜 찐이잖아 와 격리됐을 때 파타이서 먹었던 스시가 진짜 진짜 별로였거든요 진짜 맛없었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밥 좀 제대로 된 식사 잠깐만 봐봐 일단 상차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렇게 주워오신 돌인가?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잖아 이야 지대로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찰흙놀이처럼 하시네 우와 이것도 이제 주시네 약간 웰컴드링크 같은 건가? 나물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얘가 냄새 엄청 잘 맡거든 그래서 레모네이드 냄새랑 그 다음에 꽃냄새랑 오오 참치인가? 저거 한점은 버리는구나 이 산소랑 많이 닿아있어서 버리는건가? 와 칼집 벌집 삼겹살처럼 아 이것도 해주신다고? 아 예 땡큐 쏘묻지 이거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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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하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닦고 하는거래 나 이거 그냥 이따가 손이랑 입 닦으려고 했는데 자 첫번째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것도 먹어? 오케이 안에 약간 콩나물 꼭다리 같은게 들어간 아 약간 나물이랑 여러분 옥수수 구운거 들어갔어요 살짝 시면서 입맛을 딱 볶아주네요 침 나오네요 침 나오네요 자 두번째입니다 고동인가요 여러분? 소랑 그 다음에 세번째 반식의 방향으로 먹으래 그리고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웅 자 세거들 웅 여기 국물을 약간 튀김답나요? 음 앤 작가 많이님들이 당면 으음 맥 어 응 음 음 자 두번째 웅 와, 소깔도 해서 왔다니 아, 우니도 있고요. 이게 노란색이 우니고 약간 막기처럼 튀긴 거네 김말이로 맛있다 아, 우와 드디어 초밥을 크윽하게 아까 만들어놨다 이제 와사비에 와... 핸드플리스 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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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아,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애가 웃긴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카메라 아직 돌리지도 않았는데 애가 여기까지 넣었어, 여기까지 아, 애가 보고 다시 꺼내놨어 땡큐 시켰기 마지막 이렇게 전시도 제가 한잔 3세 1, 2, 3 한번 손, 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갑자기 찌개 제발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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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에비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 이거 이게 바로 스트리머야 알았지 이게 바로 스트리머야 알았지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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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생선살인데 녹아버려요 투나 참치 주도로 맛있지 아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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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 온 아오모리 지역에서 온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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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생긴거는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마지막에 생각하는 벌레 있잖아요 내 족수 빨아먹는 벌레 약간 그 느낌이긴 해도 그래도 맛은 진짜 기가 막힐 겁니다 반갑겠습니다 아오마카즈가 배부른 방법은 알았어요 왜 배불른자 알았어요 이게 기다린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음료수를 먹네 그러니까 물비가 계속 차요 그러니까 막막하지만 배가 물 딱 나오면 알아버렸다 이거를 이제 저걸로 이제 갈아가지고 저걸로 이제 빗자루질이 아니라 먼지 터는 게 아니라 약간 금빛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초록색이고요 곱다 고와 그니까 곱다 이거 먹고 우리 라면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아까 이거 간장에 적신 거예요 절인 겁니다 음 너무 부드러워 음 너무 맛있다 초밥이 하나밖에 안 남았지 여기서 좀 배부르게 해주시면은 밥 한 공기라도 주의할 것 같은데 뭐 독가스 덮바디라도 나오겠지? 이야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저는 참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애나는 저게 비프 라잇? 네 알아요 자 빨리 누가 이길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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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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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잇? 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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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얻어 투나지 이게 참치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했겠죠? 설마 이거 어떻게 된다고? 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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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испан 투나 한참이 비교해 주셨어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나의 덕분이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의 덕분입니다 오키나와 덕분에 오늘 안기 봐도 안 나오나요? 네 오, 아, 가게 너무 웃겨 그게 놀라웠어요 야, 해초가 되게 많네 엄청 푹신푹신하네 그냥 여기 앉아도 되겠다 마요네즈인가? 한 번에 한 번 먹어볼게요 엄청 푹신푹신하네 이 소스가 약간 요거트 스모크 같은 소스였어 유스 아, 유스 유스 나물은 먹지 말래 여러분, 이게 와사비였네 아, 와사비 여기서 키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게 되는 겁니다 아, 일주일 아, 두 달? 두 달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야, 이게 와사비 우리 사실 오마카스 가기 쉽지 않잖아 비싸기도 하고 남자들끼리 오마카스 가겠어요, 그쵸? 근데 또 오마카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서브 해주시는지 중요한 건 에나가 더 맛있어하는 거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25만 원 나왔는데 얘가 보증금을 냈네 12만 원 보증금을 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뉴팀 가서 돈 지금 바로 뽑아서 주자 디파짓을 냈구나 디파짓이 있구나 일단 다행이네 너는 돈이 나왔다 이 주자들이 해 해 해 진짜 사람 나 보니 너무 놀라 너는 돈이 나왔어 오늘 주자가 보러 기타 하나 저는 sougear 문을 Jane 이건 너무 많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investing 좋은 시간 가지고 많아 엄마 그리고 디딤 소유하고 너가 첫 번째 유럽의 친구야 진짜? 진짜! 정말! 아니요! 유럽이 아니라 이스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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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싶어요? 어때요?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오 좋네! 그래 그래 가자 거기로 갈게요 여기가 너무 많아 골라! 나는 먹태일 먹태일?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큰 집 좋아해요 정말 즐거운 생활 여기가 너무 멋져요 제가 마지막에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뵙도 라이브 스트리밍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가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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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살았을 때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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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남자 좋아해요 아 남자 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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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가 왜 좋아요? 그냥 엎을 좋아해요 엎을 좋아해요 오랜만에 보충 네